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일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이네요. 11월 한 달 동안 날씨는 추워지지만 우리 마음은 따뜻하게 해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11월의 운세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11월에 있을 법한 행복한 일들, 즐거운 일들만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소울님의 파동에너지를 좋게 바꿉니다.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저는 소울님들의 생각에서 발생되는 긍정의 파동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타로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선택하셨죠? 5, 4, 3, 2, 1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첫 번째는 11월 운행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월에 생길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언점 카드를 부자의 그린 카드로 한번 뽑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15번 더 데빌 카드가 나왔네요. 자, 11월 운행의 흐름이 15번 더 데빌이 나왔다는 건 11월 달에 생각지 않은 큰 어떤 행제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이라든지 그런 어떤 큰 운이 있다는 거예요. 데빌이 나쁜 운이 아닙니다. 실전 상담에서 실질적으로 이 데빌 카드는 굉장히 좋은 큰 운으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운의 시기가 굉장히 짧아서 들어올 때 확 들어왔다가 마치 밀물설물처럼 빠질 때는 확 빠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면 나중에 들어왔다가 다 나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데빌 카드가 그런 면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운이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11월 달에 만약에 소울님께서 진짜 이거는 내가 운이 있어야 잘 될 법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이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에 의해서. 그래서 11월 달에는 짧지만 강력한 운이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제너럴 리딩이라서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그런 어떤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내 걸로 만든 후에 데빌이 뭐냐면 또 욕심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선까지만 만족하시고 딱 빠지는 그런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11월이 굉장히 큰 운이 있고 그 운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11월에 생길 좋은 일 한번 볼게요. 네. 6번 나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 개선장군 카드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환영해주고 그래서 이 카드가 승리 축하 합격 카드예요. 자 만약에 자 11월 달에 특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수능을 보시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 두 가지 카드가 11월 달에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짧은 기간 내에 큰 운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축하받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11월 달에 만약에 수능과 같은 어떤 시험이라든지 혹은 합격 발표라든지 이런 어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11월이 굉장히 좋은 달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달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나 혹은 뭐 중계 이런 걸 통해서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거나 어떤 협상을 하셔야 되거나 그런 분들한테도 이 카드는 굉장히 좋은 카드의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놨는데 딱 그 타이밍에 적합한 사람이 내 물건을 사준다든지 그럴 때 이 두 장의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11월은 참 운이 좋은 달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특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거나 승인을 받아야 되거나 합격 통보를 받아야 되는 일에서는 11월 달이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조언점으로 한번 부자의 그림 카드도 볼게요. 네. 6번 동전 카드인 컴패션 연민 카드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두 사람을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자의 그림 카드 6번 동전을 제가 이렇게 디자인 했거든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나에게 주는 칭찬이고요. 그래서 소울님께 11월 달에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소울님의 자녀나 배우자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해주고 보상해주세요. 특히 타인도 타인이지만 소울님 스스로에게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11월 달에 수능을 잘 봤다 아니면 배우자가 승진을 했다 이런 어떤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함께한 나도 그만큼 고생한 거거든요. 아니면 내가 좋은 결과를 받았다라면 더더욱 좋은 거고요. 그때 확실하게 나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것이 하루 동안의 휴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싶었던 걸 내 스스로 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11월 달에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나 스스로에게 충분한 칭찬과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좋은 점으로 나왔네요. 카드는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1월 달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익스케이프 카드 나왔네요. 탈출하세요.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탈출하세요.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11월 달에 어떤 분기점이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를 좀 힘들게 했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갖고 있었던 어떤 마음의 부담 내 스스로 억압하고 있었던 어떤 감정 이런 것들로부터 탈출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라는 거죠.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한 번의 터닝포인트라든지 좋은 기점이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내가 이렇게 좀 변화를 하고 기존의 상태에서 마치 누에고치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비가 됐으듯이 이렇게 좀 탈출하고 한 단계 같이 올라가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이제 발전을 크게 할 수 있으니까 11월이 그런 달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을게요. 이 이야기에 소울 힐링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 군자는 시시비비를 다투고 소인은 이익을 다툰다고 하죠. 여기서 군자는 성인 반열에 오른 정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소인은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군자 정도 되어야 가능하고 우리는 이익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누군가 소울님의 인생과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군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소울님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흔들리지 마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자 이 첫 번째는 11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월에 생길 좋은 일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의 그림 카드로 조언점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7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자 11월 운의 흐름에 7번 나무 카드가 나왔다. 우선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무가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그 나무를 이렇게 쳐내잖아요. 나무라는 거는 소울님이 해야만 하는 일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어떤 업무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방면에서 좀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제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그 일한 만큼의 내가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으니까 수입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고정 월급을 받는 분이라면 똑같은 돈을 받는데 바빠서 좀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운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리닝이라서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1월 달에는 나는 바쁜 거 싫은데 바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좀 거절해야 될 일들은 좀 거절하시고 굳이 내가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일정에 대해서는 미리 좀 참석을 못한다 라는 식으로 좀 안 해도 되는 일이나 참석 안 해도 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좀 여러 가지 자잘한 일도 좀 바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11월에 생길 좋은 일 한번 볼게요. 8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11월 달에 이사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 이런 식으로 이동수가 있는 분 혹은 여행 계획이 있는 분에게는 그 이동과 여행의 과정이 굉장히 순탄하게 잘 간다. 그리고 가서 좋은 곳으로 간다. 산을 넘는 이동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산을 넘어가면 더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이동의 흐름이 있을 때는 좋은 카드고요. 특히 이게 만약에 외국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8개의 금잔을 이제 두고 떠나는 거거든요. 이거 뭐냐면 미련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거나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계속 그것이 계속 연기되었다면 11월 달에 어느 정도 처리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정리가 잘 되거나 아니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혜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그러면 세번째로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을 한번 볼게요. 네 이제 템퍼런스 절제 카드인데 저는 이 카드를 이제 겸손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거든요. 딱 이렇게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두 손을 받치면 거기에 이제 부처님의 꽃인 연꽃이 내려와서 축복을 해주는 건데 11월 달에는 겸손하고 절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일이 잘 되거나 아니면 나한테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붕 뜰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너무 또 뭐 힘들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표현할 필요도 없고 조금 차분하게 한 타임 좀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좀 참고 그 다음에 좀 자랑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이런 식으로 좀 차분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11월 달을 잔잔하게 잘 보내시면 그 뒤로 이제 부처님의 꽃인 연꽃 축복이 쭉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 달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만 정확하게 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정리하거나 마무리 지을 일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동수 있으면 미루지 말고 11월 달에 이동하시고 이렇게 흐름으로는 그렇게 가시면 11월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한번 들어볼게요. 웨이트 기다리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11월 달은 너무 이동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는 너무 내가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내 역할만 묵묵히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나의 때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인정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은 이렇게 좀 차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2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을게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 군자는 시시비비를 다투고 소인은 이익을 다툰다고 하죠. 여기서 군자는 성인 반열에 오른 정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소인은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군자 정도 되어야 가능하고 우리는 이익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누군가 소울님의 인생과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군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소울님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흔들리지 소울님의 잘될 운명입니다. 3월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는 11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월에 생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자의 그림 카드로 조언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1월 운의 흐름은 16번 더 타워 카드가 나왔네요. 보시면 기존에 쌓았던 탑이 외부에 있는 번개에 의해서 큰 변화를 맞이하는 카드가 이 16번 더 타워 카드인데요. 운의 흐름은 소울님의 어떤 힘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됐던 일 아니면 좀 뭔가 일이 쭉 계속 지지분진하게 끌려서 주변에서 좀 도움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라는 것이 좀 작용해서 화끈하게 좀 이렇게 변화가 있거나 일의 추진이 좀 속도를 내야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11월달이 그런 어떤 외부의 도움이나 외부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일의 흐름이나 전세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운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어쨌든 타워가 부서지는 거잖아요. 타워가 바뀌는 거잖아요. 타워는 이제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을 내놨는데 오랜 기간 동안 만약에 부동산이 매매가 안 이루어져서 답답하셨던 분은 11월달에 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운의 흐름이고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 딱 종료를 하거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종료가 잘 안 됐다면 타워 카드가 나오면 종료가 돼요. 생각지 못한 어떤 전환점으로 인해서 종료가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제네럴 리딩에서 제가 예를 계속 들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몸이 좀 안 좋아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좀 빠른 속도로 좀 이렇게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차도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을 때 타워 카드가 나오면 긍정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큰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나에게 맞는 치료법이나 약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방법을 찾게 될 때 이 타워 카드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만나게 될 때 이 타워 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의 흐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내가 지지부진하고 해결이 잘 안 됐던 일이 11월 달에 외부에 있는 운에 의해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11월 운의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11월에 생길 좋은 일 한번 볼게요. 1번 덤매지션 마법사 카드거든요.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마법사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타워 카드랑 연결을 지었을 때 소울님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실력이 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인연이 있는 것이 11월의 운이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울님이 지금 어떤 일로 고민을 하고 계시냐면 기존에 내가 같이 진행을 해왔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회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그러면 조언 좀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이제 고난이거든요. 고난이고 그 다음에 역경을 의미하는데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의기소침에 있거나 아니면 시야가 좁아지거나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춥다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지만 이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따뜻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 힘들어 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기회도 보지 못한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게 이 카드거든요. 이 5번 동전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11월달에 충분히 소울님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귀인과 같은 매지션 마법사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판세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나 흐름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에 좀 포커스를 더 맞춰보시는 것이 11월달에는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Go out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좋은 사람 좋은 일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자 기존에 있는 어떤 사람 내가 다니던 장소 하던 일의 패턴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세요. 이건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인연 좋은 일들이 소울님을 기다린다고 하니까요. 기존의 상태가 아닌 새로운 상태를 한번 내가 추진해 보시는 것이 11월달에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3월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을게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 군자는 시시비비를 다투고 소인은 이익을 다툰다고 하죠. 여기서 군자는 성인 반열에 오른 정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소인은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군자 군자 정도 되어야 가능하고 우리는 이익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누군가 소울님의 인생과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군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소울님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흔들리지 마세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는 11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월에 생길 좋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자의 그림 카드로 조언점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1월 운의 흐름은 9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남성이 편안해 보이죠. 그리고 감정 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컵이 9개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풍요롭고 그 다음에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다. 만약에 소울님이 어떠한 문제나 인간관계로 좀 내가 마음이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11월 달에는 많이 편안해질 거고요. 마음적으로 많이 편안해질 거고 그 다음에 또 불편했던 부분도 만약에 건강상 불편했던 부분도 좀 많이 편안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흐름이 좋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11월 달에는 그 좋은 흐름을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뭐 어떤 대박의 큰 변화라든지 횡재라든지 성취라든지 그런 것은 좀 약하지만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무난하게 가는 그런 11월 운행 흐름이 될 것 같고 특히나 마음 불편했던 일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혼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것이 11월 달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나가고 싶지 않은 자리는 굳이 나갈 필요 없이 좀 혼자 좀 여유있게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11월에 생길 좋은 일 한번 볼게요. 네 6번 러버스 러버스도 이제 사랑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편안해지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솔로이신 분이 11월 달에 소개팅을 해요 라고 하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우선 러버 사랑 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헤어졌던 연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싶거나 그 사람과의 제외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흐름을 갖고 갈 수도 있겠네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자 조언점 한번 볼게요. 10번 동전 카드 인 세이빙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동전 하나를 채워서 내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1차원적으로는 11월달에는 돈을 많이 쓰지 말고 좀 아껴 써야 되고 저축해야 된다. 이게 이제 1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언점이고 그 다음으로 조금 더 깊게 가자면 이게 9개의 동전으로는 뚜껑이 안 닫혀요. 10개가 차야만 마무리가 돼서 딱 내 걸로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소울님이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완성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11월달에 어느정도 완성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소울님 것이 되고 또 쌓이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그러려면 또 혼자만의 시간이 어느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스마일 웃으세요.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곧 웃을 일이 생깁니다. 소울님께 이제 마음 편안한 한 달이 될 거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운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미리 웃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 보고 인위적으로도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그 웃음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그럼 여기까지 들을게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 군자는 시시비비를 다투고 소인은 이익을 다툰다고 하죠. 여기서 군자는 성인 반열에 오른 정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소인은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군자 정도 되어야 가능하고 우리는 이익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누군가 소울님의 인생과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군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소울님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흔들리지 마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는 11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월에 생길 좋은 일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조언점을 한번 제가 부자의 그린 카드로 볼게요. 자 11월 운의 흐름은 6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거는 좀 몇 가지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소울님께서 받아야 될 어떤 돈이나 정말 대가를 못 받으신 분은 11월 달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받는다는 건 또 무슨 의미가 되냐면 내가 돈을 받을 만한 일을 시작하거나 혹은 그 일에서 잘 된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11월 달에 취업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돈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본업 외에 내가 어떤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고 있다면 거기서 좀 수익이 생길 수 있거나 아니면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시작이 되거나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만약에 소울님께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결정하실 때 마음이나 정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되는지 계산을 한 후에 투자를 하거나 결단을 내려야 11월 운의 흐름이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금전에 관련된 일정 부분의 어떤 수입이나 아니면 새로운 시작에서는 좋은 흐름으로 갖고 가는 것이 11월 운의 흐름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11월에 생길 좋은 일 한번 볼게요. 5번 더 힐러폰트 교황 카드가 나왔네요. 교황은 개인이 아니고 어떤 큰 조직이라든지 정부 기관 대학교 같은 학교를 의미해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어떤 법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정부 기관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11월 달에 이런 식으로 큰 조직 기관 학교와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나 좋은 소식을 통보받아야 되는 분은 11월 달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도 3명이고 여기도 어쨌든 교황 포함 3명이거든요. 이건 또 어떤 것이 될 수 있냐면 중간에 중계를 해주거나 혹은 연결해주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부동산 중계인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도와준 어떤 좋은 전문가나 혹은 멘토나 혹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는 게 11월의 운의 흐름이다. 이렇게도 보여지네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조언점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피곤함이거든요. 좀 휴식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제 좀 지치고 좀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면 좀 일을 어느 정도 일정을 빼시고 하루 이틀 정도는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이렇게 계속 피로가 누적되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조언점 카드까지 나왔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한번 들어 볼게요. 콜라보레이드 카드 나왔습니다. 협력하세요.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과 함께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어떤 스승 중개인 멘토 그 다음에 큰 회사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소울 메시지에도 그게 나온 걸 보니까 정말 이런 좋은 인연을 통해서 소울님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으니까 협력하라는 그런 소울 메시지 카드가 한 번 더 나왔네요. 네 그러면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을게요. 이 이야기에 소울 힐링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 군자는 시시비비를 다투고 소인은 이익을 다툰다고 하죠. 여기서 군자는 성인 반열에 오른 정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소인은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군자 정도 되어야 가능하고 우리는 이익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누군가 소울님의 인생과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군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소울님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흔들리지 마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